CJ제일제당 백설 찹쌀 호떡 믹스의 매출이 이달 들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배 증가했습니다. 지난 5일부터 TVN에서 방영되고 있는 윤식당2의 효과가 컸습니다. 연예인들이 스페인의 한 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방송에선 아이스크림 호떡과 김치전이 소개됐습니다. CJ제일제당은 온라인몰인 CJ옴마트와 지마켓 등에서 방송에서 나온 그 식당 그 메뉴 기획전을 열어 백설 부침가루 찹쌀 호떡 믹스, 카놀라유, 바삭한 요리율을 묶어 판매했습니다. 방송에 나온 스트라이프 앞치마를 사은품으로 주면서 1시간 만에 제품이 품절됐습니다.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소비자가 일일이 레시피를 검색해 따로 재료를 살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하나의 구성으로 모아 판매한 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국민의 소리TV 신부람 기자입니다. 국민의 소리TV 신부람 기자입니다.